미라상, 고니찌와. 자, 그럼 1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역시 가타카나 어휘죠. 음, 계속 빈출 어휘가 또 빈출되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특히 비슷한 글자들, 우리 헷갈리는 글자들이 좀 세트세트로 있었어요. 그 글자들을 스펠링으로 하는 어휘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택시와 넥타이 정말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이고요. 자, 다쿠시, 장음 있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넥쿠타이, 우리 쿠라는 히라가나는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꺾이는 느낌, 똑같이 꺾이면서 내려온다라는 비슷한 점을 매치하면서 글자들을 이렇게 쉽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꺾이는 느낌, 자, 우 같은 경우도 꺾여서 내려오는 이 포인트, 와 라는 글자죠. 역시 꺾여서 내려오는 포인트, 그리고 후도 꺾여 내려오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글자를 역시 헷갈리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쿠라는 느낌과 뭔가 좀 비슷한 글자들을 조금 헷갈리게 같이 옆에 나란히 선택지로 주면서 조금 어려워지지 않으니?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준 것 같아요. 자, 쿠라는 글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등장했던 필수어이기 때문에 아마 기분 좋게 1번부터 풀고 2번으로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밑줄진 표기가 오른 것은 당연히 기본 어휘의 스펠링을 성실하게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내일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라는 문장이네요. 자, 예정이란 단어는 요태 라고 읽고 뒤에 장음이 있다는 것, 즉 예정에서 이응받침이니까 아, 이응받침 뒤쪽에 장음이 있었지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여기에서 학교까지 지하철로 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치카, 태즈 이었었죠? 땡땡이 없어져야 합니다. 여기는 장음이 없고요. 자, 3번, 남이상도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제 라는 단어는 기노우, 우리가 일본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쉬운 어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그녀는 친구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에 기자를 썼었죠. 자, 이 한자는 진 혹은 닌이라는 음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없었죠. 한국식 발음으로 인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닌기라고 읽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니로 바꿔 놓을게요. 자,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이것은 오가타상으로부터의 오미야게데스, 오미야게. 기념품 선물이라는 단어였었죠. 일본식 표현으로서 한자로는 토산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단어였었습니다. 오미야게. 반드시 이 한자도 문화적인 일본식 한자 어휘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자를 물어보고 있죠. 늘 항상 한자는 쓸 줄 몰라도 못 써도 됩니다. 하지만, 아, 이거 학생, 이거 신호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고 기라가나로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학생이란 단어로 세또가 되겠죠. 두 번째는 신호, 정말 빈출 어휘 였습니다. 신호, 왜 빈출 어휘냐 하면 늘 항상 이렇게 장음이 들어가는 어휘들이 장음이 들어가는 어휘들이 한자 읽기, 즉 박자수로 등장하거든요.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쉽게 3번을 푸셨을 텐데 자, 이렇게 한자 어휘에, 즉 박자수를 물어보는 문항의 포인트는 반드시 장음, 장음을 가진 어휘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9월 모평을 풀어보셨고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아마 내후년, 내후, 뭐 그 다음 연도에 자, 수능을 대비하면서 이 문항을 푸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시작이시라면 앞으로 명사를 외울 때 장음을 가진 명사부터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자, 3번 주말이란 단어예요. 아, 다음 주라는 뜻이죠. 자, 라이 슈우 역시 장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주는 지난주, 다음주, 주말 이런 형태로 어쨌든 이 주자가 들어간 단어 늘 항상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4번 언니는 작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자, 입학은 뉴, 가크가 됩니다. 장음 포인트, 우리 한자에서 한국어의 이응받침이나 혹은 비읍받침의 한자들은 보통 장음을 가져요. 정 헷갈리면 이걸 반드시 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매 강의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생이잖아요. 이응받침이니까 장음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입학이죠. 비읍받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장음 뉴, 가크.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5번도 살펴볼까요? 자, 9시부터 피아노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 아, 비읍받침이네요. 그럼 장음이 뒤쪽에 있겠죠. 따라서 연습은 랜, 슈가 아니라 슈, 이렇게 장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장음을 놓치고 자칫 랜슈 혹은 뉴, 가크 이런 형태로 박자를 틀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한자 어휘들을 출제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또, 세 박자고요. 싱고, 네 박자죠. 자, 라이, 슈, 요음 뺐으니까 역시 네 박자고요. 여기도 요음이 있네요. 뉴, 가크, 네 박자. 레이, 슈, 우, 역시 요음 빼고 총 네 박자로서 정답은 1번 세 박자인 세 더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